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여러분들께 8월 1일 수요일부터 8월 4일 토요일 그리고 8월 5일 일요일까지의 생방송 일정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! 수요일 생방송이 8시로 바뀐건 다들 알고계시죠?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리타가 생방송 일정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? 리타님 응 8월 1일 수요일 1부는 히어로 영웅대전이에요 응 그리고 2부는 신들의 전쟁이구요 응 우선 개 터졌네요 반응 제대로 안해요? 네 잠깐 방문 좀 닫고 올게 네 미친척 오지개 하시네 또 뭐 먹어요 오지노 짱깡 8월 4일 1부는 뭐게요 틀렸어요 아기와 나에요 아씨 그리고 2부는 뭔지 알아요? 응 알아 틀렸어요 랜덤무기전쟁이에요 미친척 하지마시구요 랜덤무기전쟁이에요 응 자 그리고 8월 5일은 뭘까요? 파크의 짓보 28회차 와 28회차인것까지 알고 있어요? 응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.. 알지 알아?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이번주 리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생방송 일정표였습니다 안녕 안녕 칼을 까르보냐라 칼을 끈 먹으냐라